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vet videomuza hoşgeldiniz arkadaşlar. Bugün sizinle beraber şöyle bir şey aldık. Şöyle bir şey aldık. Burada gördüğünüz gibi hemen şöyle koklayalım. Koklayalım biraz. Tamam. İstemiyorum. Tamam istemiyorum. Şurada gördüğünüz gibi ufak domatesimiz çok böyle açıldığı için onu böyle bir şeyin içine koyacağız. İçinden böyle büyüsün. Sağa sola böyle saçılmasın. Çünkü bunu tutamıyoruz artık. Şöyle her tarafa iplerle sardık. Böyle bilmem böyle bir değişik bir şeyler. Bu daha güzel bir sistem olacak gibi düşünüyorum. Evet şimdi yavaş yavaş kurdum. Şöyle bir şey oldu. Şimdi burada tek sıkıntımız. Buradakini böyle alıp bunun içine koyacağız ya. Ama oradaki toprak birazcık az. O yüzden ekstra toprağa ihtiyacımız var. Senin aşağıda vardır herhalde değil mi? Ülke laflı bir şey ne ya da? Neydi? Hiçbir şey kalmadı.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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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시에 이렇게 이런 건이 이 문이의 이 문의의 1 문의에 1 문의에 1 문의에 1 문의에 6 문의에 1 문의에 그리고 이 문의 전천 3 문의 문의 4 문의 6 문의 먼저 여기? 먼저 한꺼라는가봐요. 먼저 한꺼라는거에요. 먼저 한꺼라고요. 한꺼라가 얻어요. 네, 한번 그 je 믿을 필요해요 고소 네, 원래 한꺼라는거에요. 이제 오늘 한꺼라고요. 아직도 진아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 날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pell CHEP triggers 이게 좀 보이고 그 동안에 눈에 가고 있고요. 이렇게 멈추린 거에요. 이제 한꺼번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여의 의미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적인 말은 지금은 아직도 진짜 이렇게 이렇게 .. 그런데 제가 ... .. 저번에 이런 걸 많이 시청했어요, 한 Passants 스토리즈 등을 통해 상상적인 것을 진아는 입장에 관해서 만일의 사용을 사용할수 필요 여기가 이제 내가 이곳에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나? 나는 이곳에 가르치는 것 같다. 네, 이곳에 가르치는 것 같다. 네. 이곳은 너무 좋지 않나?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곳에 가르치는 이런 곳에 가르치는 안에서. 아니. 오, 많은 일이야. 이거 네따라야? 곧이. 지금 이제는 이것을 알게 된다. 먼저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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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진아!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내가 영상 찍을 때 항상 항상 말하는거야 정말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니까 아주 잘해 제가 조금 더 만들어볼까 이제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해 이렇게 말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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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네. 뭐지, 더 이상한거 같은데. 내가 하면 더 이상한거 정도야할 때. 네, 말해. 그다음 나면 더 이상하워. 이만해. 칸이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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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이 친구는 왜 이래? 그 친구는 왜 이래? 네, 괜찮아요 조심해 그럼 이렇게 오, 여기가 그게 뭐냐면 따뜻한 자기소통성 재행TV 그러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장식을 먼저 해보기 때문에 내가 안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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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아,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어, 어... 아래쪽은 조금 더 더 잘 안정돼서 오랫만 명말로 이 땅에 깨끗한 후 이 땅에 깨끗한 이 땅에 깨끗한 하죠. 네. 내가 말할 수 없는 Unterschied.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이거 뭐지? 뭐지? 가까리, 맞나? 네, 에드구구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한테 말해 빨리 나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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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t일에서 어떤 단계를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 네, 제발. 오케이. 그리고 여기. 그를 어디서 치고 싶어? 아니, 이곳, 여기 Alfred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잘을 너무 좋아 지금 지금 길도는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도는 매우 고통을 입고 싶어서 그 길도는 길도를 입고 싶어? 네 저 그리고 그 길도를 입고 싶어요? 아니 사실 그 길도를 입고 싶어요? 아니 저는 아주 많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여기 뭐지? 굴이 센터에 닥터에 닥터가 닥터가 있다면? 계속해서 너무 많이 찍는다 그래, 안 돼 괜찮아 다시, 안 돼 더 붙고 싶다 그럼 아찔에 벗게놈 하리카 고기요! 정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그쪽은 그쪽은 이곳은 이곳을 다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곳은 이곳은 더 좋은데 여러분이 좋은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